네 안녕하세요 일투곤입니다 암화감이 시작합니다 마라톤 문제집 풀기 뭐야 이거 새로운 구두를 사러가자 운동을 합시다 운동을 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운동 음 체력을 체력을 높여야 돼 체력 체력만세 근처를 돌아다닌다 그냥 돌아다닌다 저번에 근처를 돌아다녔으니까 아무데도 아무데나 뭐하는 짓이냐 진짜 아무데나 가네 뭐야 얘 왜이래 야 난 아무 짓도 안했어요 아 난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 근데 호감도가 왜 맥스야 어 일은 월요일 드디어 이제 카오루 한테 어택에 들어갑니다 이건 레전드야 일단 기대를 하셔도 안하셔도 좋지만 예 뉴욕한테도 어택 또 걸 수 있죠 예 얘네들은 이제 어택만 남은거야 어 어택 선택이 안되네 예 어택을 걸어봅시다 안되면 말고 쇼이 예 오락 아 첫번째 좀 틀릴거 그랬나 들어보니까 어제 티비에서 재밌는거 하던데 봤어 어 나는 안봤어 그렇게 재밌어 어 몇번이나 배를 감싸주고 웃었나 몰라 에 그러면 재밌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어 카오루는 그냥 대충 재밌으면 다 웃잖아 아 아 아 그건 좀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 그렇지 그럼 이번에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 녹화해서 너한테 보여줄게 꼭 그렇게까지 해서 보여줘야되냐 아 별로 그건 좀 저는 그런건 좀 에 먹을거 아잇 얘는 평소에 안먹고사나? 먹을거 얘기가 안먹힌다 에 에 먹을거에 관심이 없어 사람이 대체 집안사정이 얼마나 안좋길래 에 행동 어 어 이거 뭐야 망하는거야? 어 이것은 망해가는 느낌 망해 예감 망했어 이미 여기서 사인시점에서 망했어 난 운동 괜찮아요 또 기회는 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거나 해? 응 응 나는 특별히 아무것도 응 하지만 그거에 가까운건 바이트에서 하고있으니까 바쁠때는 거의 전쟁이야 하하 그렇구나 꽉 찼어 얘 하지만 어택이 안된다는거 잉잉 어 어 뭐야 되잖아 왜 되지? 어택 어 뭐야 왜 되는거야 저기 카우루 응? 왜그래 진지한 표정으로 에 아 알았다 너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는거지 어 어 예리하다 응 음 뭐 별 상관없지만 뭐 뭐야 너 별로 남자답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또 쫄아가지고 응 못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심한 말을 아니 그렇게 심한 말을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 말하는거야 예를들면 테라스에서 키스했을때라던가 어 예를들면 테라스에서 키스했을때라던가 아니 그건 카우루가 갑자기 그렇게 변명하는것도 그렇고 어 하지만 남자다운점도 있잖아 몰라 본적 없어 응 응 어 상처입었니? 이렇게까지 말 듣고 물려날 수 없다 좋아 알았어 보여줄게 응 나의 진정안심을 뭐? 남자다운 부분 보여줄게 응 보여주겠다니 뭘 할 생각이야 응 갑자기 머릿속에서 나후나가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닌가 아 뭐라니 키스하자 하아 에? 그러니까 키스를 하자고 이게 뭔 남자야 미친놈아 그러면은 얼마전에 했잖아 응 여자인 나도 할수있는걸 남자인 니가 또하는걸 남자답다고 하는건지 그렇지 않니? 응 아니야 그러면 응 대체 뭘 할라고 카오루의 나의 에 손가락에 키스를 한다 에 에 코랑 입술 사이에 키스를 한다 인중 배꼽에 키스를 한다 미친놈아 이게 전설입니다 이게 전설의 이벤트 배꼽 배꼽에 키스를 한다 누구 너 너 너 진심이니? 이거는 거의 응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요 일단 진짜 내가 싫다고 하면 강제로 한다 야 야 이 미친놈아 응 괜찮다고 하면 전력으로 한다 이거는 글로써 예 예 일반경찰로 난데 예 특공대가 와야돼 일단 남자다운 걸 보여주겠다고? 응 알았어 재밌을 것 같다 응 한번 봐보겠어 너의 남자다움을 이게 무슨 남자다움이다 응 응 일단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 이 이것들이 같이 놀던 이상해졌어 어 응 이런거 당장 신고를 해야됩니다 일단 여기면 됐지 카오루 설마 설마 진심인가 준비는 됐지 응 실은 그냥 대충 말한건데 여기까지 오면 물러설 수가 없지 무릎 꿇어 에 이것들은 글러먹었어 글러먹었어요 아 글러먹었어 이건 안된 것들아 글러먹었어 호흡에 맞춰서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야 야 이게 에? 아니 그건 당연하잖아 난 바보냐 나는 야 뭘 그렇게 계속 보냐 아니 야 이러고만 있어도 이러고만 있어도 부끄럽거든? 좀 잘 생각해봐 알았어 빨리해 빨리해 그럼 뭘 하라는 거야 미친것들아 아 이건 안될것 같아요 이거 편집을 하겠습니다 애니로 보든거 하세요 네 역시 편집하길 잘했어요 이거는 방송이 안되는거야 일단 야 무슨짓이야 앗 앗 안돼 안된다니 왜? 니 웃돌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어 어? 앗 폭 나 나이스 킥 나 나이스 킥 남자다운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런짓을 해놓고 그거는 어 툼이 있었기 때문이지 말 잘하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나 안좋은 쪽으로 하하하 뭐 됐어 꽤 부끄러웠지만 재밌기도 했고 남자다운거 아닌가는 둘째치고 왜? 그거는 별개냐? 당연하지 그러면 그럼 난 갈게 에? 벌써? 여기있으면 큰일날거 같애 에? 그럼 이만 에헤 난 덮치거나 그러지 않는데 뻥치고 자빠졌어 그건 그렇고 엄청난 감촉이었다 아 꿈에도 나오고 왔다 글렀어 글러먹었어 아 글러먹었어요 저승사자는 뭐하냐 이런눈 만잡아가고 어? 세상에 정의가 없구나 에 에 리오코랑 리오코랑 두번째 어탑을 걸어봅시다 이미 이제 대화소재가 바닥나서 별로 할게 없지만 얘 먹을거 또하면 안되겠지 어 네 대충 얘는 이제 이제 패턴이 짐작이 가 리오코는 고스로리 패션에 대해서 알아? 음 어 나한테 안어울릴거야 그럴까? 어 그런건 좀 더 마른 애가 아니면 안어울릴거야 아닌거 같던데 예 그건 어울리고 안어울리고에 문제가 아니고 예 그냥 입는거 같애요 확실히 리오코는 좀 어 아 리오코가 말랐다고 하긴 좀 어렵지 또 폭언하네 저이 그래그래 에잇 아하하 미안 기회가 있으면은 입어보고 싶다 너는 말이야 이렇게 폭언을 하는 남자가 좋냐? 어? 너를 무시하고 있어 대놓고 어? 이러면 안돼 연애 연애 아 역시 하긴 뭐 얘는 연애 상대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연애 얘기가 되겠냐 연애는 하지 맙시다 애 세켄바나시 니오코는 어릴때 되고 싶었던게 뭐였어? 어릴때? 케이크가게 주인? 하지만 자신이 케이크가게 주인이 되면은 못먹잖아 그래 그래 그렇지 아하하하 실망했지 폐기로 많이 나올텐데? 폐기로 뭐가 나올텐데? 실컷 먹던데? 너무 먹어서 질리죠 애 응 응 먹을거 연애 행동 행동을 들어갑시다 행동 좋아 이거 봐 행동 응 손을 쥐어보자 왜그래 리오코 뭐야 앗 에헤헤 따뜻하다 썩을것들 이제 슬슬 이 게임에 대해 분노가 침일고있어 일단 응 일단 감정이입이 안돼 그냥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야 이건 응 또 리오코의 손톱을 잘라줄까? 미친놈아 응 그건 좀 두근두근 했으니까 아니야 손톱의 건강을 확인해주자 여기 리오코 뭐야 손톱 좀 보여줄래? 아니 아니 손톱 좀 깎아줄까? 하지만 늘어나지 않았어 응 얼마전에 잘라줬어 응 응 그건 그렇군 어제 잘랐어 미친놈아 응 응 아 이번에 내가 잘라줄게 리오코가 잘라준다고? 어 그럼 부탁해볼까? 응 손 내놔 응 너무 깊게 깎지마라 확 그냥 손톱이 뽑혔으면 좋겠다 응 알고있어 응 손톱 자른지 얼마 안된거 아니야? 응 아 그러고보니깐 얼마전에 잘랐다 그럼 발톱은? 안 자른거 같은데? 오케이 그럼 부실로 렛츠고 이것들은 글러먹었어 단체로 미쳤어 예 이 학교에는 이 학교에는 악마가 사는게 아닐까 예 이와시타가 했던 말처럼 학교에 악마가 살아가지고 학생들을 이상하게 만드는거야 예 항무2 에이 무서워 텐션이 굉장히 높구나 그렇게 재밌어? 좀 재밌을거 같애 이거는 마귀가 끼지않고서야 야 다리쪽 자 벗어벗어 에? 이거 이제 됐니? 어 어 괜찮아 앗 왜그래 털이 그거야 남자니까 털이 나겠지 하하하 왠지 이상한 느낌이야 됐으니까 팔톱 잘라 네네 얗 이것들은 글러먹었어 일단 이 학교에 마귀가 끼지않는 이상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예 이것들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어때 잘 잘랐어? 응 안아퍼? 괜찮아 좋아 오른쪽은 끝났어 흠흠흠 흠흠흠 뭔가 좀 이상한 안되는 예 해서는 안되는걸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건 기분 탓인가 내가 너무 생각한걸거야 응 됐다 아싸 끝났어? 땡큐 리오코 아 기다려 기다려 응? 응 줄로 다듬어야지 아이 거기까진 안해도 돼 안돼 응 보기에도 안좋고 발톱에도 안좋아 그러냐? 그렇습니다 흠흠흠 고 또 노래 부르네 예 내가 리오코의 다른건 다 인정하는데 노래는 안돼 노래는 안돼 노래 다메 됐어 아 간지러워 야 리오코는 이걸 잘로 참았구나 그런 느낌으로 응 리오코는 내 발톱까지 손질해 죽었다 응 굉장히 간지러웠다 썩을것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됐다고 어 예 뭐? 멍청아 소리가 너무 커 미안 하지만 갑자기 여자애한테 당하고싶은걸 물으셔도 에? 그래도 있을거 아냐 같이 있는게 아니라 어 같이 있는것 뿐만 아니라 여자가 좀 해줬으면 해주는게 있을거 아냐 그래 예를들면은 어 머리를 쓰다듬고 싶다던가 뭐 어 밟히고 싶다던가 밟히고 싶단 뭐야 이새끼 뭐야 친구들의 수준이? 어? 어 뭐야 밟히고 싶어 너? 아니 아니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른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이새끼 이새끼 문제가 있어 과연 어른의 계단 아니 그런걸로 어른의 계단은 올라가진 않아요 어? 우리들에게는 아직 빠른 이야기야 그렇구나 예 너는 이미 밟히는거보다 더 심한짓을 했어요 어? 계단 꼭대기 있어 어 너는 그래서 여자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어 그거는 에 또 예 치유받고싶다 예 유혹을 당하고싶다 예 뭐야 유혹을 당하고싶다 예 어른의 여성의 매력으로 코피가 나올정도로 유혹을 당하고싶다 그것은 에? 에? 그러면은 같이 있기만해도 출혈 과다가 되어 버리는거 아닌가 에? 어 어 사랑 에 목숨을 건 사랑이구나 그게 아니 별로 목숨을 걸고싶은건 아닌데 하하하 에? 뭔소리야 이것들 아 모르겠어요 아 벌써 이런시간인가 교실로 돌아가자 얘 왜이러지? 아 드디어 실망했음 잘했음 잘했음 카울한테 어택이나 또 옵시다 예 이번편 어택특집이야 어택 넘버원 그런 만화가 있어 어택 넘버원이라고 해 응? 너무 옛날 만화야 근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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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라? 음 최근 영화 본거 있어? 아니? 티비에서 한 헐리우드 영화를 본정도 밖에 없어 하하하 그거면 나도 나도 봤어 아 그렇구나 응 몇번이나 본건데 티비에서 하면은 또 보게 돼 응 주이 운동 공부도 안되고 멋 연애 어엏차 카우로는 휴일은 뭐해? 전역까지는 케이코랑 같이 놀다가 그 다음에 baik드에 갈 때가 많아 에에 쉬는 날에도 바이트를 하는구나 응 쉬는 날이니까 더 해야지 응 휴일에는 평소보다 바쁘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에에 생활력이 강한 분 에에 생활력이 너무 강해 에에 안 얘기하면 도망가겠죠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하는 남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카오루는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 에에 야야 뭘 째려봐 왜일까요 저기 그러게 계속 보면 진정이 안되잖아 그러냐 응 어 뭔가 좋은 느낌이 예 연애의 킹 내 연애는 못하고 남의 연애만 잘해주는 남자 예 어둠의 비전실세 예 예를 들면은 카오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면 생일은 어떻게 할거야 응 처음에 받고싶은 선물은 반지 예 그러냐 여자애들에게 있어서 반지를 받는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 아 과연 항상 몸에 가지고 다니는거니까 응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거야 응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거야 그래 너도 잘하네 좋아 좋았어 또 어택 하나도 안틀렸다 이것은 어둠의 비전실세의 힘이다 어택 좋아 좋은 분위기다 응 저기 주니치 뭐야 너는 생각하는게 얼굴로 다 나와 네 또 남자다운걸 보여줘야지 하고 얼굴에 써있는데 어 어 그거는 어 내가 아까 직접 쓴거야 어 어 너는 한번 어 어디서 한번 확 대고 오는게 나을거 같애 예 어 어 말한테 차여 차이고 오는게 나을거 같애 그건 사람의 사랑을 방해한 자가 당하는 벌 아니냐 일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의 사랑을 방해하면은 말 뒤꿈치에 차인다 뭐 그런게 있어요 냉정한 태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건 네 그런거랑 남자다운걸 착각하지 말라고 네 전에는 전이고 이번엔 이번이야 알지 응 응 왠지 응 응 정리하자면은 흑흑시 아니 흑 흑심이 100% 나와버리면 안된다는거야 알겠어 알겠어 예 말씀하시는대로입니다 그렇지 나 말잘했지 응 아 말잘한다니까 나 두번이나 말하지마라 응 어쩌다보니까 응 응 그래 니가 말한대로야 응 알고있으면 돼 일당 그럼 나 이제 갈게 응 응 다음엔 기대하고 있을게 나도 너하고 하면은 싫지도 않고 응 그 그것은 응 응 너무 과격한거에도 곤란하지만 응 지금은 이걸로 참으세요 응 네 응 foremost 귓가에서 응 키스를 카오로 응 지금까지 좋은말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래서는 의미가 없잖아 뭐 됐잖아 에 뭔가 이득분기분이다 에 한번도야면 무슨일이 벌어지는거야 그렇습니다 아직 한 번이 더 남아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오택의 기회가 돌교 세켄바나시 이제 감이 오고있어 교내 카오루가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야? 역시 교실 기본적으로 떠들썩한 데가 좋아 하하 카오루답다 학교에 왔는데 즐기고 가야지 감기가 안나 운동 스포츠는 좋아 그러고보니까 카오루는 어제 가는 스포츠는 다 잘하더라? 응 대충 그럼 운동부에서 스카우트 오지 않아? 응 그런거 당연하지 응 특히 육상부에서 부활동 안한다고 해도 끈질기다니까 얘는 돈을 벌어야죠 일단 하하 그렇구나 확실히 카오루 정도의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전력이 되겠지만 응 이렇게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연애 요 연애 얘기가 두개네? 카오루의 첫사랑은 언제야? 첫사랑 응 아버지 아버지 결혼하고 싶었다고 하면 오케이 뭐야 그게 야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 그 무시무시한 안돼 그게 안되면은 유치원때 에에에에 그게 성숙했구나 아하 그럴지도 네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나? 유치원 때 한걸? 애비 야한 얘기 안될거 아니야 어떡하냐? 뭐가 정답이냐 아 망한거같아 뭐 아이 괜찮아 이게 어떻게 걸 수 있는거같아 호감도가 풀이라 유바 어택 되잖아 어택 리셋도 안하고 이렇게 잘하는건 제가 아 저기 카오루 오늘 어 나중에 시간이 있어? 아 오늘은 좀 그러냐 아 있어 있어 엄청 많아 너도 같이 가면 돼 같이? 그래 에? 어딜 가는데? 어 그건 가고나서 기대해 에이 생각을 너무했나? 안좋은 예감이 에 에 어 내가 일하는데 같이 가고싶다는데가 야 야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간다 잠깐 카오루 오하이오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에 에 일본에서 말이죠 제가 오하요고자이마스가 아침인사로 배웠는데 책으론 그렇게 배웠는데 일본가니까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러는거에요 그러니까 에 에 안녕같은 느낌이야 안녕 에 다른 은사가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런 느낌이면 그냥 안녕이 오하요 에 에 그렇게 됐어요 언어가 바뀐거야 세월이 지나면서 에 에 에 책으로 일본어 배우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끔씩 아 타나마치 시간 딱 맞춰왔네 어 에 에 에 에 저는 어 우리들은 여기야 어 어 여기 카오루 대체 뭘 할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이번에 시식을 하는데 너도 좀 응 응 해봐 시식? 응 요리 담당하는 선배가 부탁해서 그렇구나 응 응 응 응 응 응 하지만 그런거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잖아 응 그렇지만 어째서 여기서 입을 웅얼거리는 것인가 응 응 어 저 저 저 왔다 에 타나마치 기다렸지 점장 아 점원 뭐야 이게 크림 프루츠 초콜렛 아이스 까먹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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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장의 어 어 주방장 에어 비장의 어 메뉴야 아직 시작품이니까 어 보기엔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 다른 가게 가게도 아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보기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중요한건 맛이야 일단 거기부터 시작하는거야 과연 야 보기만 하면은 안되잖아 좋아 어때 이것은 어 달고 맛있어 이거는 맛이 없다 맛이 없다고 하면 호감도 떨어질 것 같아 맛있다고 합시다 어 달고 맛있어 진짜로? 진짜야 어 거짓말을 하겠니? 아 아 그렇구나 아 시식에서 거짓말을 하겠니? 하지만 조금 볼륨이 너무 많은게 아닌가 아 아 과연 너무 재료를 많이 넣었어 일단 아 다행이다 실은 이거 내가 생각한 메뉴야 너냐 에 그거 굉장한데 내년 발렌타인데이를 대비해서 뭔가 어 어 대표메뉴가 될걸 생각해봤지 으흐흐흐 여자들에게 어 세상에 여자들에게 어 강제로라도 이런걸 먹여보고 싶었어 에 에 음 그런걸 내가 먹어도 되는것인가 하 어쩌면 카오루는 나를 잠깐 듣고있어? 듣고있어 맛없다고 했다면 큰일날뻔했네 아 역시 그건 아닌가 아 뭐야 그럼 나도 먹어봐야지 그래 빨리 먹지 않으면 다 녹아 응 원가도 좀 생각하고 개발을 하셔야지 응 오늘은 땡큐 응 오늘은 땡큐 응 나야말로 고마워 설마 시식에서 저런 맛있는게 나올줄이야 흐흐흐흐 이득본거같지 응 응 이득본거같지 응 만족해 그러면은 응 서로서로 좋았단거네 서로서로 서로 그거 발렌타인데이 대비용이라 아 남자의 의견이 필요했구나 오 오 똑똑한데 응 바로 그거야 아하 내 의견이 참고가 되면 좋겠다 나르나르 뭐 밟취려 돼 돼 이미 끝났어 그러냐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시식회는 끝났다 에 재미는 있는데 뭔가 좀 아니 리오코랑 대화이벤트 좀 추가해줘 진도가 안나가 나가고 싶어도 진도가 안나가죠 어 어 어 어 어 어 하루종일 어택만 건 하루였어요 어 떳뚳뚳뚳뚳뚳뚳 예 선택 가능 또 어택이나 걸자 무한어택 예 여기부터 시작하는구나 운동이 안되면 얘 공부 아잇 얘는 공부랑 음식에 관심이 없구만 이제 보니까 어 알았어 연애 카오루는 연애 상담을 하거나 별로 안해 어느 쪽이냐면 한다기보다는 해주지 아 과연 어? 어 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것보다 나 혼자서 답을 찾곤 하거든 에? 하하 너답다 그렇지 음 이거 어떡하냐 야한 얘기 안될거 아니야 세켄바나시 무난하게 안되네 무난한거 안되는구나 무난한건 안되는거 아이씨 이제 모르겠다 레파토리가 바닥났어 어 이렇게 너는 멋부릴때 뭔가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거 있어? 어 별로 그런건 없는데 어 그렇구나 어택 갑시다 어택 어택밖에 없어 어택 니오코를 랩두고 지금 카오루랑 진도가 넘어나가는거 아냐? 내가 무슨말 하고싶은지 알지 응 대략 하지만 그런 그렇게 얼굴에 다 보이냐 내가? 응 나니까 아는정도? 하지만 감이 좋으면 눈치챌지도 몰라 그러냐? 어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라 응 중요해 그런것도 눈치채는게 과연 응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기대하고 있을테니까 응 어대바시 땡큐 응 다음부터는 돈 받을거야 에? 하하하 각오해두지 그럼 이만 응 이거 왜 어택을 걸어도 어 밀당에 들어갔어 응 타나마치 경규선생님이 예 밀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경규야 계속 하다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벤트가 6개나 있잖아 또 또 대화 응 이거 오락이 안된다는것은 셰켄바나시만 두번 해야 된다고? 응 두번 셰켄바나시가 두번이야 니가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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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여름 그렇구나 왜냐면은 겨울은 추워서 싫어 너다운 이유다 아 진짜 빨리 여름이 와야되는데 세켄바나시만 카우루는 한달에 얼마나 용돈을 받지? 나 0원 에? 그래? 내가 쓰고싶은건 내가 벌어야지 그건 굉장한데 응 굉장하긴 무슨 응 엄마한테 부담을 주면 안되잖아 나도 고등학생이고 과연 카우루는 의외로 착실한 부분이 있구나 강한 여성 에헤 연애 연애를 두번 왜냐면 야한 얘기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카우루가 유치원때 좋아했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어? 뭐야 어? 신경쓰요? 에헤 왠지 그냥 에헤 하지만 신경쓸 필요가 없어 내 첫사랑은 유치원때 선생님이었어 에헤? 그렇구나 응 아빠 좋아한다는것도 그러고 왠지 에헤 아재를 좋아하는거 같은데 응 응 난 어릴때부터 어 말괄량이라 항상 혼나곤했는데 그 선생님만 나한테 잘해줬거든 아 그래서 좋아하게 됐구나 응 아 아 그립다 그 선생님 잘계실까? 하하 잘계시겠지 응 그렇겠지 연애가 안된다는것은 야한얘기밖에 안된다는거 아냐 응? 아이씨 할게없어 야한얘기 저기 응 혹시나여서 물어보는건데 너도 야한책같은거 갖고있냐? 무지하게 많던데? 에헤 그라비아나 누드사진집같은거 어 조금 조금이 아니잖아 미친놈아 아 역시 갖고있구나 아 아 과연 하하하 응 뭔가 좀 스크리시다 어 왠지 안심했어 왜 안심해? 에? 땡큐 어 솔직하게 대답해서 어 에? 호감도우 왜올라 에? 슬썩을 어떻게 얘랑 진도 너무 나갔나 니오코 낙오댓어 무슨말 하고싶은건지 알겠지 대략 아 아까랑 똑같은데요? 에? 똑같잖아 똑같네 계속 어택을 걸다보면 뭐가 되겠죠? 에 에 뭐 재미도 없고 이런 이벤트 에 실은 곧 소프트웨어 발매일인데 나 한정판이 갖고싶어 하지만 그건 여러가지 특전이 붙어서 가격이 높잖아 아 하지만 어 그렇기때문에 동지인 타치바나에게 부탁하고 싶은것이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시게 에? 직구하냐? 미안 하지만 예약은 했지만 돈이 부족해 에 그렇게 말하셔도 부탁해 한정판에 붙어있는 히로인의 어? 풀가동 피규어를 갖고싶다고 이거 이 새끼는 이 마사란 친구놈 이놈 위험해 에 우메아라보다 미 에 미친놈이야 이거 미안하지만 돈을 빌려주는건 그걸 좀 어떡해 에 어쩌냐 돈을 빌려준다 에 괜찮으면 내 소프트를 빌려줄게 에이 에이 돈을 빌려줘 대인배 알았어 2번뿐이다 어 진짜냐? 어 한정판을 사고싶다는 기분은 나는 아플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고마워 어 정말 고마워 대신에 그거 다 깨면 나도 빌려줘 빌려줘 알았어 약속한다 약속이다 어 남자와 남자의 약속 야 호감도가 왜 올라가 어? 에이 영문을 모르겠음 와키와칸날 아유 와키와칸날 어택 또가 어택 나는 어택왕이다 나는 어택왕이다 이건 못맞추는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어떻게 맞춰 이거 뭣 내가 이럴줄알았어 이거 거의 확률이 말도 안되는거야 이건 초능력자가 아니고 오세요 응 뭣 거리에서 보이는 멋쟁이들은 꽤 얇은 옷을 입고 다닌 경우가 많더라 어 그렇지 춥지않나? 어떻게 따뜻하게 입는 비결이 있나? 뭔 소리하는거야 너 네? 당연히 춥지 응 멋을 낼라고 어 추위를 참는거야 그렇구나 응 응 응 그 외에는 필살에 내복 착용이나 라인이 무너지지 않게 응 서츠를 겹쳐입는거지 아 멋의 세계는 깊구나 응 진체야 그런거치곤 얘는 별로 멋은 안보리는거 같은데 교복밖에 못봐서 그런건 내가? 사복을 안보여주니 뭐 뭐야 야한얘기하면 도망가잖아 야 망했다 망했습니다 카오루는 언제까지 남탕에 갔어? 에? 그런걸 물어봐? 별로 기억이 안나지만 유치원정도 때까지? 뭐 아빠가 자주 데려갔어 에? 그 아버지 뭐하는 사람이야 역시 그렇구나 어릴때야 다 그렇잖아 나도 남탕에 들어가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한적이 없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쩌는데 응? 응? 그런가? 아 나 엄청난곳에 들어가고 있었구나 하하하 뭘 이제와서 그건 그렇지만 어? 네 이거만 도망가자 에잇 아무래도 더이상 진도를 나가는건 무리같습니다 이벤트가 바닥났어 아 또있네? 필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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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툭마다 끝난다 에잇 수영연습하나봐요 아이씨 대사가 다 날아왔어요 귀찮아 넘어가죠 먹을거 좋았쓰 응 니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추천메뉴가 있어? 응 응 내가 추천하고 싶은건 디저트 쪽? 에잇? 어째서 응 가격은 싼데 양이 많고 맛있어 하하 그건 확실히 으음 뭐 괜찮습니다 틀려도 되죠 운동이 안된다는 것은 멋이죠? 추리왕 응 멋을 부를 때는 보통 언제야? 응 집에서 나오기 전에는 다 하지? 에? 그거 큰일이 아니냐? 응 큰일이지? 하지만 역시 어차피 밖에 나갈거면은 응 기분좋게 나가고 싶잖아 응 응 여자에게 멋은 전투준비야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랑 똑같은 소리한다 이거 하하 그럴지도 몰라 네 넘어가 네 넘어가 이렇게 꽉 차면 넘어가집니다 에 어 어 이거 모르겠다 뭣도 아니고 이게 다섯개중에 하나라는 소리 아냐 이거 망했다 예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락 에이 역시 하지만 어텍은 갈수 있다는거야 어텍 가면 돼 어텍 됐어 어텍 응 똑같은데? 그럼 나 이제 수용할게 응 똑같애 밀당에 들어가셨어 역시 왜 이럴줄 왜 이럴줄 자 슬슬 돌아갈까 네 그럼 이번편은 아마 여기서 끝 에이 최고레벨로 올라갔었어 으흠 에헤헤 에헤헤 흠 흠 잊더라 처질러 버렸어요 키스 으헤헤 으아하아 안돼 생각하니까 다시 얼굴이 뜨거워진다 불쌍해 이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 카오르랑 배꼽에다 참아줘 참자 휴 밤바람이나 쐬고자 오늘 잘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키스가 문제가 아니라 발톱이도 문제야 너는 오 이벤트 늘어나는 거 봐라 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언제 꽂니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아 아아 이벤트들이 날아간다 어느 세월에 저걸 다 아냐고 해 여 대장 뭐야 우메하라 아침부터 텐션이 높은데? 당연하지 나는 수시집의 아들이라고 해 금수저 그거랑 그거랑 관계가 있냐? 어 없는데? 이런 대충 잡스러운 놈 신경 쓰지 말고 교실로 가자 그래 뭐야 얘 왜 나온거야 이벤트가 없다 시간을 돌리자 에 에이 이 사람은 뭐야 모리시마 선배가 1학년에게서 러브레터를 어 갖고 있다 에 이거만 보고 끝내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공략을 안하면 바로 다른 남자가 생기기 때문에 자 야한책 정리라도 하자 그 와중에 아무도 없겠지 응? 저것은 모리시마 선배랑 1학년인가? 뭐야 잠깐 보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응 그건 괜찮은데 너 이름이 뭐였지? 1학년 C반의 키사토입니다 키사토는 성이잖아 이름은 뭐야 로미오입니다 이름 이상하죠 로미오가 뭐야 와우 멋진 이름이야 네 에 에 선배 감사합니다 저 키도 작고 남자답지도 않아가지고 이름이랑 안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에 에 그래 응 이름 좋은거 같은데 멋지지 않니? 뭐 멋지다고요? 흐흐흐 빨개지는거 봐 귀여워 어 뭔가 즐거워 보인다 모리시마 선배 응 응 오늘 선배를 부른건 그 그 이 편지를 주고 싶어서 에 에 편지? 편지라고? 설마 혹시 러브레터? 에 에 에 저 그렇습니다 아 정말로 그랬구나 어 키사토군이 보낸거야 아 아 보내는거야 네 그래 오호 왜 그러시죠 러브레터를 준다는건 러브레터를 준다는건 네 내가 좋다는거야 저기 네 내가 아니지 고마워 러브레터를 본인이 준적은 거의 없어서 왠지 기뻐 에 에 그거면 되는거였어? 진짜에요? 에 직접 주기만 하면 되는거였어? 에 에 선배 요 요 요 같다 다행이다 흐흐흐 가오맛가다요 로 미 오 얼굴이 빨갛다 로미오군 가자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저 저 저놈은 부모님에게 에 부모님에게 삼반배를 해야돼 삼반번 절을 해야됩니다 왜냐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저게 뭐야 이름 하나가지고 선배 의외로 연아도 좋아하는거였구나 나도 러브레터를 써서 보냈다면 좋았을것을 야 지금 양다리 보는 놈이 무슨짓이야 어 에 에 에 에 에 쓰레기 에라이 쓰레기야 에 에 에 다음편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ㅇ 멈sur 엥 요 에 ㅇ 엥 엥 엥